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멈출 때 전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도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행복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행복이 뭐냐 우리에게는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행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래된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알게 되는 것이 참 각인이 바뀌지 않는다 참 장세기 3장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별 희한한 이상한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이 세상에서 사업하시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좋은 말로 부르심받고 하나님께 몇 대 얻어맞고 신학교 입학하신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이 형님은요 뭐만 하면 이 세상 각인이 발동을 해가지고 뭐만 하면 소주에 삼겹살 먹자고 하셨어요 항상 봄에 봄비가 내리면 이런 날에는 삼겹살 소주 한 잔 마시는데요 그리고 막 엄청 더운 여름에도 이런 여름은 삼겹살 소주 한 잔으로 이겨내야 한다 가을에 바람이 살살 불면 이런 날씨에는 소주에 삼겹살이 딱인데 이렇게 하시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오는 날에는 소주에 삼겹살이라고 오랜만에 수협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분한테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을 건드셔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못 드시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뭐 먹어야 된다 비 오는 날에는 김치전에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막 공감하고 저는 심지어 막걸리 먹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비 오면 이런 날에는 김치전에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또 그리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들도 막 중학생들도 막 이런 날에는 김치전을 먹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통해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각인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반화가 되면 그냥 대중화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을 뒤바꾸겠다고 선포하신 한 해입니다 그냥 바꾸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24 제자가 될 만큼 복음으로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 치유가 뭐죠? 원래 우리가 오직 여화로 인하여만 기뻐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 세상에 살아오면서 오직 여화가 아닌 것들로 기뻐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땅에 사실 구원받고 나서 누려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도전하고 그래야 돼요 막 틀 깨느라 바빠야 되는데 이놈의 옛 틀과 싸우다가 시간 다 가요 너무 많은 시간이 옛날 각인뿌리 체질하고 싸우다가 흘러버려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그 자체가 치유받아야 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기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닌 세상 나라 기준으로 사는 그걸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 기준으로 사는 것을 보고 원단 말씀에서 성벽이 허물어진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벽 허물어지니까 도둑몬도 다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벽 무너져버리니까 세상에서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 가진 축복 다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벽을 재건하겠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단의 흐름 속에 지금 강단이 나오잖아요 그 흐름 속에 강단을 묵상해 보면 이 기준, 이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옛날 그 틀린 성벽을 다 허무는 부수고 다시 세우는 말씀들을 매주 강단에 선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으로 말씀 주시면서 팔복부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기준들을 뒤바꾸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지금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돈 좀 벌고 자식 좀 잘 되는 그런 세상 썩어 없어질 복에 대한 각인풀이 체질을 바꾸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수능 때가 되면 내 자식 수능 점수 20점 올리기 기도회가 있대요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게 장난도 심하다 그런 기도회가 어딨냐, 봉은사냐 그런 기도회가 했더니 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다 알아요 저는 진짜 장난치고 천주교에서는 하는 기도지 무슨 교회에서 그런 기도회 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내 자식 20점 올라가고 남의 자식 20점 떨어지면 그게 응답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천주교, 불교, 종교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불교, 천주교는 똑같습니다, 사실 등촌삼동 여기 성당에 붙여놨어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게 보면서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아, 그렇지, 이제 틴을 내는구나 아버지 같은 거, 그동안 감추고 있다가 아버지가 똑같아요 태어난 곳이 이 844하고 주소까지 똑같아요 완전 종교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게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말씀에 철저히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극류를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복이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부시는 말씀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흘러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행복한 예배자의 말씀도 뭐였죠? 행복한 예배자니까 웃고 다녀라 실실 웃고 돌아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행복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하도록 분노와 미움을 주는 사단의 존재에 속지 않으려면 전신갑주 입어라 이번 주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면 인상 좋고 착하고 말 이쁘게 하고 세상의 법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라 초등학교 도덕시간만 잘 배우면 알 수 있는 일반적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뭐냐? 바로 생명 살리는 삶이다 좀 성격 안 좋고 인상 험하고 험한 세월 살아와서 찬송가는 못 외우지만 미스터 트롯의 가사는 다 외운다 할지라도 삼겹살의 소주가 자꾸 땡긴다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거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다 반대로 너무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너무 화목한데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 없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 기분이 나쁘시면 나는 아직 애틀 속에 있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나는 너무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기도에 축복 주셨어요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개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뒤바꾸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래된 견고한 애틀에 크게 금이 가고 깨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멈춤의 이유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동안 문제의 원인이었던 재앙의 원인이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도하는 장면이죠 그동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 회개하고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는 것을 듣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스시 그냥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많이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지 내가 사무에도 잘하고 강단 말씀, 묵상도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인가 내가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는데 썸이 덩금까지 하는데 왜 문제가 터졌나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고약하고 못된 세상각이에요 내가 계획하던 것이 실패하면 문제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던 일이 내가 계획하던 일에 차질이 빚으면 문제라고 딱 자동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큰일 났구나 이게 벌써 딱 자동이에요 입력이 돼버리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다른 자신들보다 뒤처지면 문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취합 안 되고 목표 달성 안 되면 문제라고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죠 잘못된 각인입니다 세상 각인입니다 멈추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체질 자체가 잘못된 세상체질이에요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야 형통하다 생각하는 그 체질이 완전 세상체질이에요 성경을 보면 멈출 때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수요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왜 멈추게 하시냐 바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냐? 진짜냐 가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 보면 예배를 하고 있죠 예배가 뭐죠?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나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어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우상을 제거하죠 구약시대 때는 항상 우상 먼저 제거합니다 뭐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문제 생기자마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뭐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왜 교회 옮기지? 왜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디 갔지?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나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이자 예배적 존재이자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의존 쪽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사주팔죄 운명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과 실제 믿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이 믿음을 사실 확인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염려를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잘 전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문제를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멈춰버린 성도인들이 있다면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멈춰서 뭐 하란 말이냐 바로 서미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고 서미타임이라고 합니다 왜 서미타임이라고 하냐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한 시대를 살린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멈췄든 그냥 멈췄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날마다 지속하여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서미스로 세웠기 때문에 서미타임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는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죠 언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챙기죠? 제가 청년 사회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건강 얘기해도 안 합니다 안 챙겨요 어차피 건강하니까 깊은 음식 얘기해도요 듣도 봐도 않습니다 깊은 음식 얘기하면 지하 3층에서 먹었다고 깊은 음식이라고 하고 지하 3층에서 치킨 먹고 짜장 먹고 정신 문제가 많죠 왜 그러냐? 건강하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몸에 한번 문제가 와서 멈춰본 사람들은 평상시에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 삶에 문제가 와서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우리 알 바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멈춤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분명한 계획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봤죠 아브라함이 3세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아서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 3세 한 마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물론 피 언약에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영적 상태가 예배에 전혀 집중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쉽게 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10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말고 복 있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 가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우리는 바로 말씀을 쥐하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장악한 3단체와 세상 엘리트들은 명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 명상하지 않는 엘리트는 없다라고 할 만큼 그냥 앉아서 멍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봤는데요 호흡 하나, 들려지는 음악 하나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호흡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야 어떤 주파수에 맞추어야 엔돌핀이 나오는지 도파민이 나오는지 호르몬을 바꿀 수 있는지를 다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얼마나 이 어플들이 잘 되어 있는지요 순수익만 수천억에 달합니다 그 말이 뭐죠? 명상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명상 어플 헤드스페이스 개발자인 앤디 퍼디컴프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10분 딱 강연하는데요 제가 불신자라면 명상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는지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상밖에 없었다 실제로 명상하기 위해 히말라야 스님이 됐다가 이 명상이 너무 좋아서 명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명상하면 모두 문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강력하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 하루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데 세상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비워라, 비우는 시간 필요하다 비우면 뭐 하려고요? 막태복음 12장 43,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사고 하니 그 사람이 나중형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명상의 시대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빼앗겼습니다 실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시집한 청년이 하나가 불교대학 명상 박사였어요 끝까지 가니까 결국 귀신 들려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귀신 완전 귀신 들렸어요 무당된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명상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귀신에게 잡히게 하는데 그럼 묵상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뇌, 잠드시기, 무엇이든 들어가면 반드시 원래 축복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십니다 이건 영적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멈추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겁니다 예언교다님에서 묵상 안 한다 할 말 없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만은 축복 못 받았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사라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하고 적고 녹취하고 기도문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생각하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블레스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지금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저분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겠구나 이제 사무엘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전쟁 태세를 갖추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행동을 사무엘이 하죠 바로 뭐죠? 구절에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전쟁하러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어린 양 잡고 있어요 사무엘이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예배 회복하셔야죠 훈련 받으셔야죠 흐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너 지금 예배 생활을 걸어야 돼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올인해 봐야 돼 그런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제 미래가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포함한 아마 대부분의 교육자분들은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바쁜 일 마무리 잘하시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청년 사회가다 보니까 청년대에게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 바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네 미래가 달려있고 네 후대가 달려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예배는 단순히 공예배 참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들이든 정시예배든 내 삶속에서 정시로 무시로 24시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예요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죠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여도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묵상은 가인의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상의 문제가 만가지가 아니잖아요 한가지 그 죄 문제 그걸로 비롯된 하나님 떠나온 문제 사단의 문제 거기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해볼 때 묵상할 때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니까 왜 믿어지지 않죠?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익힐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히 구원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역사가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예배하죠 흑암 꺾이죠 하나님 일하시죠 백성들 구원받죠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한 번이 제대로 목상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반드시 영적 지갑 변동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2월 23일 주일 예배를 끝으로 현장 예배와 사역이 아무래도 우리가 스탑되었잖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섣불리 만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청년회에서 매일 밤 서밋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침 기도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점심도 이제 기도문을 올리고 밤에는 제가 직접 이제 서밋 기도회로 해서 멈추는 시간 밤 10시에 매일 하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금요일은 금요일에 금요일에 배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한 3주 할 줄 알고 매일 하겠다 그랬는데 8주까지 하게 되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밤 10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딱 40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매일 그냥 사실 전도현장이 없으니까 전도현장을 가지 못하니까 서밋 기도회 하면서도 우리의 결국의 목적은 보금증거하는 건데 막 우리끼리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40일 서밋 기도회 하는 중간쯤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새생명 초청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포럼을 듣는데요 우리도 사실 그때 코로나 한창 막 이렇게 확산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했잖아요 평상시에 우울증이 있었던 청년들이나 평상시에 좀 형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 포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이 자료를 전달하자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금의 영상을 만들고 한 20분 정도 딱 집중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 하듯이 상반기 전도운동 하듯이 그렇게 실제로 준비하자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링크를 보내고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2주 동안 급하게 이렇게 준비 시작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뭐 별 큰 길이 안 했습니다 그냥 뭐 한 명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보금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접메시지도 조금 이렇게 신선하게 제가 이렇게 설민석 선생처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림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영접메시지 10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평상시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에게 보금을 전해서 이번 온라인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 보금을 들은 불신자만 400명이 넘었어요 400명이 넘게 보금을 듣고 70명이 넘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다고 다 이렇게 확인을 다 했어요 확인 말 안 해준 사람은 뭐 알 수 없지만 내가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만 70명이 넘어요 그리고 등록하겠다고 이 시국에 등록하겠다고 7명이 등록했고 지난주일날 마스크 쓰고 5명이 왔어요 대단하죠 마스크 쓰고 5명 이 시국에 전 세계 어디도 3가족이 없을 텐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 멈춘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멈췄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멈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진하시는구나 오히려 온라인 신문 추천 캠프를 통해서 교회까지 오긴 부담스러웠지만 복음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물어요 다른 교회 전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납니까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게 예배 속에 정말 집중 속에 멈춤 속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가까이 와요 블레스 씨 더 가까이 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속습니다 대부분 예배 드리는데도 안 된다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많은 앞선 전도자들이 문제 만나면 염려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을 일이 있으면 임무지 쓰지 말고 죽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 묵상 시간 멈추는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사무엘은 오늘 이 예배 이 본문의 예배에 생을 걸었어요 생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었어요 사무엘은 지도자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멈출 때 온전한 번지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멈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고질적인 이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다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는 없는데 어릴 때는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운동을 즐겨볼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때 활발히 활동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예능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서장훈 씨 아마 우리 지금 랩몬트들은 키 큰 코미디언으로 알고 있을 텐데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죠 농구 선수였죠 저는 연세대학교 그분이 선수 생활할 때부터 좋아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별명도 급복급 세터 그래서 국복감이다 이런 별명을 쓸 만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TV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운동선수 시절을 회상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진행자가 운동선수 농구선수를 서장훈 몇 점 주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100점만 쯤에 30점 주겠다고 다들 아 이거 너무 짜다 금메달 따지 통산 점수 1등이지 돈 많이 벌었지 30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나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고 압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압도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다 1등은 당연한 거고 압도적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나는 30점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진짜 압도적인 게 뭘까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게 뭘까 전 세상 이 세상에 보금보다 압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보금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창세 3장 이후에 흘러오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역사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금이 압도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 압도적인 보금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압도적인 보금 앞에 멈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현장의 압도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영적 문제 많고 나는 안 좋은 각인뿐이 있다 해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멈춘 나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실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도 압도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압도적인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원합니다